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3억 규모의 사랑의 생필품을 지원합니다. 생필품은 마스크, 손소독제, 스포츠 의류, 일상복 및 학생 가방으로 구성됐습니다. 최경배 회장은 구피풀이 탄자니아 잔지바르를 비롯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 덕분이라며 구피풀은 나눔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탄자니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.